2012년 새해가 밝자마자 네파 CF 촬영장에서 만난 2PM 이 시대의 진정한 짐승돌 2PM이 한바탕 바람과의 전쟁을 벌였는데요 그 현장 함께 가보실까요? 영화 육도를 웃도는 맹치위의 대형 선풍기 등장? 어? 와이어까지 설치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상황은 모르고 그저 해맑기만 한 2PM 아가드 누나가 격하게 아낀다고 찾으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촬영 콘셉트는 뭐길래 이렇게 험난해 보일까요? 악당을 물리치는 콘셉트인데요 악당을 물리친다고? 그럼 우리 쿤이 지금 악당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악당의 바람을 타고 오고 있죠 저희가 그 바람 맞서서 나가가지고 이렇게 무찌른 아하 오늘의 악당은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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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을 피하고 싶었어 아무리 막아봐도 어쨌든 바람과의 정면 승부를 피할 수 없게 된 2PM 지면 안 돼요? 꼭 이길 거죠? 저희가 물론 이깁니다 바람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2PM 멤버들이 선택한 방패는 바로 요 네파 윈드블럭 자켓 이건 네파 TV에 올라가는 거예요? 아 네 네파 TV 안녕하세요? 네파 TV가 있었군요 네파 네파 자 가자 어디 갈 거야? 네파 윈드블럭 자켓으로 완전 무장한 2PM 그럼 준수의 무기는? 옷 단단히 여미개? 강력한 바람에 맞서 멤버들에게 모자 쓰기 신공도 전수하는데요 액션을 고수에게 강력한 무장까지 전수받고 있는 미쿤 하지만 결코 만만치 않은 오늘의 악당 바람 바람과의 2차전을 앞두고 심기에 이전하는 스태프와 멤버들 한편 바람과의 2차전을 앞두고 손가락을 풀고 있는 찬성 아까 형님들이 바람에 당한 걸 보고 우리 막내가 좀 긴장한 것 같은데 힘드세요? 아니요 아니요 굉장히 재밌어요 재밌어요 이윽고 다시 시작된 바람과의 사투 2PM의 댄싱 머신답게 춤으로 바람을 제압하려는 준호 어떤 현란한 스텝으로 바람을 제압할지 고심하는데요 결국 준호의 선택은? 온몸으로 막아내고 눈웃음 공격 우리 준호 감기 걸리면 어째? 바람막이가 바람 다 막아주네요 학생 여러분 입고 등교하세요 네파 옷으로 완전 무장한 2PM의 공격으로 힘이 약해진 바람 바람이 약해진 틈을 타 짐승들의 야성비를 발산하는 우영 우와 근육 근육 다 부진 몸 어쨌든 우영의 파이팅으로 다 함께 힘을 모아 회심의 일격을 가하는 2PM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바람과의 전쟁을 벌이는 네파씨의 부속 2PM의 모습 기대해주세요 네파의 차이다 네파!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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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